어! 영원의 우승! 라쿠아 우승입니다! 어떻게 해요? 지금 벌써 4연 번째입니다. 자신 있어요? 오늘 영원을 하고 싶거든요. 일단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최소한 감사의 시간을 했습니다. 영원한 건 전혀 없다는 노래가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영원하고 있어요. 느낌이 어때요? 제가 오늘 영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감사의 시간을 했습니다. 자신있다는 거죠? 혹시 굉장히 신경 쓰이는 팀 있나요? 저희는 랩몬스터가 신경 쓰겠습니다. 랩몬스터가 이제 끝까지 나오죠. 지금 한 바퀴 들어오신 분들도 많거든요. 굉장히 긴장하고 화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아니 근데 왜 몇몇 이렇게 괜찮아요? 프로라 멤버를 랩몬스터를 추천시키는 이유가 있어요? 몇 개세요?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겠어요. 저희 랩몬스터가 가는 인도를 한 번 모르겠어요. 굉장히 양반 출신입니다. 항상 그렇거든요. 그럼 이번 대회에 단점 포인트 또 하나는 랩몬스터에 갈리는 모습이네요. 그렇죠. 지수대기가 어떻게 어떤 공부 조치에 저희가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첫번째 자류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너무해서 화장실 갔다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형은 진짜 잘 달렸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랩몬 형이 뛰는걸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본거에요 다음번에 석진이 형이 뛸겁니다 내가 너보다 빨라 석진이 형이 너무 수고했고 우리 아미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미분들 정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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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